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숭아 먹어볼 건데요 이 친구는 제가 저희 집에서 한 17kg 정도 떨어진 아파트에서 아파트 장날에 복숭아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아주 멀리 가서 사온 복숭아예요 그리고 이 친구 있잖아요 크기도 엄청 크죠 그리고 색깔이 너무 노래요 망고 복숭아래요 망고도 좋아하고 복숭아도 좋아하는데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노래요 크기도 굉장히 크고 향도 좋아요 먹어볼게요 너무 예쁘다 말캉거리지가 않네요 굉장히 돌았죠 저는 처음 먹어보는 망고 복숭아 한밭 농원에서 특허 라이센스를 받은 한밭 골드 황도 복숭아래요 이 친구는 제가 다 먹고 하나 남았거든요 맛있었어요 둘 다 먹어볼게요 어떻게 이렇게 속까지 노렸지 이 친구 자르다가 그냥 들고 먹어볼게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색깔이 너무 예쁘다 색깔이 너무 예쁘다 되게 달아요. 음. 소주가 많아졌다. 맛은 금방 라면이라면 맛있다. 연어 배라 잘 먹겠다. 맛있다. 맛있다. 잘 먹었다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어. 맛있다. 매워. 와, 진짜 이뻐다. 와, 진짜 이뻐다. 와, 진짜 이뻐다. 모숭아가 워낙 커서 배가 풀려요. 모숭아가 워낙 커서 배가 풀려요.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. 네, 오늘 복숭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요. 망고 복숭아, 한밭골드 복숭아. 이 친구는 특허받은 라이센스입니다. 라이센스 품종이라고 해요. 그래서 오늘 복숭아를 광고하는 게 아니라 복숭아 묘목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. 옥천 한밭농원에서 이렇게 노랗고 이쁜 망고 복숭아, 한밭골드 황도 복숭아 묘목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. 네, 한밭골드 복숭아. 너무 예뻐서 이 친구들 보고 있으니까 저는 원래 과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과일을 먹어도 될 정도로 과일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너무 이쁜 친구들. 얘는 진짜 크다. 이 친구들 보고 있으니까 내가 맛이 있다면 복숭아 농장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쁘고 맛있어요. 함박골드 복숭아 묘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심을 수 있는 땅이 없어서 아쉽지만 사먹도록 할게요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맛있는 소리, 행복한 소리 준비할 테니까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